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좋아 금예가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임실의 전원주택이에요. 안녕. 까꿍. 안녕. 안녕. 정원에는 수확을 기다리는 블루베리 열매가 몽글몽글 가득 열려있고, 장마철 모처럼 햇볕이 든지는 마당 한편에는 수확한 창깨도 햇볕을 쬐고 있네요. 마당에는 커다란 수영풀을 넣은 그네를 좋아한 선주들을 위해 아이좋아 그네를 주문하셨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수영풀을 넣은 그네를 좋아한 선주들을 위해 아이좋아 그네를 주문하셨어요. 특별히 분홍색을 좋아하는 핑크 공주님 하영이를 위해 그네 의자도 핑크색으로 블링블내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홍색을 좋아하는 핑크 공주님 하영이를 위해 그네 의자도 핑크색으로 블링블내가 있습니다. 나무근의 메인판에는 손주사랑, 하영, 형우라고 새겨주었어요. 사랑할테니, 하영, 홍익연의 매일 업로드, 호박을 세우는 맥주님 하영이 전체 기쁜이고요. 고추, 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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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야 하영이 좋겠다 하영이 핑크색 좋아하죠? 분홍색 하영아 좋아? 그네이자가 도여지니 하영이는 좋아서 물로랄락 아이 좋아라 하영이 핑크색 하영이 핑크색 그 다음은 하영이 핑크색 하영이 핑크색 하영이 핑크색 하영이 핑크색 하영이 핑크색 할머니 집 너랑은 수영풀과 흥길블네가 있어 좋은 한미의 최고의 룩이 가맞아져 아이좋아이네와 함께 두 남매의 행복한 연휴가들을 응원할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